안녕하세요 어떻게 해가지고요 그냥 최대한 찍는래요? 진짜 찍어야 돼요? 안 찍는래요? 네 어떡하지? 좀 못 가드리고 왔냐고 이렇게 찍는데요? 어떡하지? 이렇게 찍어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주황 모자 쓴 사람은 제 캐디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캐디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제 트레이너인데 원래 일찍 가기로 했는데 제가 또 잘 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줘서 단체 사진을 남겼던 것 같아요 저 아저씨 짜증나요 친구가 살짝 보고 나서 얘기했는데 정말 욕한 건 아니고요 제 입모양이 조금 나쁘게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진짜 욕한 건 아니고요 이 위에 계신 분이 저 밀어가지고 했는데 이거 중학교 친구들하고 1박 2일로 짧은 휴가를 다녀왔고 제가 이렇게 이런 물놀이를 처음 해봐가지고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조금 담도 걸리고 그랬는데 왜 국민연예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연예인분들 중에 국민연예인 보면 진짜 되게 예쁘시고 귀염귀염하신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국민연예인생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노하우는 없고요 그냥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그냥 프로암의 그런 한 순간이었는데 같이 치신 분들도 되게 재미있는 좀 표정과 그런 행동들을 원하셨고 그래서 제가 본 질캣들이 다 따라해 주여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한국에 너무 이쁘고 귀여운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네 좀 택도 없죠 네 택도 없죠 제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아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전 솔직해요 네 없습니다 네 질문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? 질문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? 대박 아 창피해 아 진짜 없어요 이상한 것 같은데 진짜 없어요 저는 네 아 진짜 없네 안녕하세요 임미양 선수입니다 우선은 스커트실 때 정말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다고 네 들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제가 또 그렇게 오랜만에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이번 대회에서는 작년에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준비한 대회 안에서 준비한 것들 중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기에 임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꾸준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많은 자신감을 얻어서 남은 미국 시즌 시즌 경기에서도 좋은 모델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